네 지금부터 데이터 타입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우리 수업에서 자 여기 첫 번째 숫자 문자에서 우리는 number 그리고 string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을 배웠고요. 그리고 비교에서는 boolean을 배웠고 함수에서는 함수라고 하는 객체 그것도 데이터 타입이죠. 그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배열에서는 뭐 배열이라는 걸 배웠고 객체에서는 object라고 하는 객체를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 이미 데이터 타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럼 이번 시간에 배울 데이터 타입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어떠어떠한 데이터 타입이 있는가에서 조금 다른 주제를 다른 접근을 합니다. 즉 여러 개의 데이터 타입들이 존재하는데 그 여러 개의 데이터 타입들을 어떤 기준에 따라서 카테고라이징을 해서 분류를 해서 그 각각의 분류에 해당되는 것들 간의 공통점 또 서로 다른 분류에 있는 것들 간의 차이점 이것들을 비교하는 것을 통해서 이 데이터 타입에 대한 이해를 좀 더 높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수업이 이렇게 후반에 등장한 이유는 이 수업을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객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좀 구체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데이터 타입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선 첫 번째는 원시 데이터 타입입니다. 그리고 반대쪽에는 뭐 이렇게 얘기는 보통 안하지만 객체 데이터 타입이 있습니다. 자 원시 데이터 타입이라는 것은 기본 데이터 타입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객체 데이터 타입은 참조 데이터 타입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이 두 가지 형태의 데이터 타입이 있는데요. 그러면 원시 데이터 타입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이 있는가를 살펴보면 자 여기 보시면 숫자, 문자, boolean, 그리고 null과 undefined라고 제가 열거를 해놨는데요. 바로 이 다섯 가지의 데이터 타입이 원시 데이터 타입, 영어로는 primitive 타입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닌 것들은 모두가 객체 데이터 타입 또는 참조 데이터 타입이라고 분류되는 데이터 타입입니다. 다시 말해서 객체가 아닌 것들은 원시 데이터 타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면서 그게 무슨 뜻인지 한번 좀 더 깊게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은 안에서 점심으로 heatsaw nos고 그를 되는 데이터 타입에 기다려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